3, 2, 1 1, 2, 1 끌어올리는 홍삭과 허성은 밀어치기 밀어치기를 당하고 말았던 청삭바 최인용 선수입니다. 최인용 선수가 잡채기를 막아섰던 허성호 선수는 밀어치기. 그러나 조심히 시합을 가리면서 승부가 났습니다. 최인용 선수입니다. 밀어치기 들어가던 허성호 선수를 밀어삽시다. 밀어치기로 반격해서 201용 품질을 내고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최인용 선수입니다. 최인용 선수입니다. 최인용 선수입니다.